아무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설왕설레했던 그런 이준석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대해서 이왕희 윤리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윤리위원들이 결국은 고심 끝에 7시간 50분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일단 이준석 씨는 2시간 넘게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소명을 했다고 하니까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참 그동안 살면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그런 인간 군상이나 인간 유형들을 볼 수 있고 또 겪어보겠지만 저로서도 이제 참 특별한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유행에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의 결론 끝에 기본적으로 중징계죠. 6개월간 당원 권리 정지니까 사실상 보면 대표직을 박탈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그게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것이고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에 따라가지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만 남지 않았겠느냐 뭐 경찰이 이준석 씨를 특별히 봐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단 우선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의 징계를 두고 오세훈 씨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도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참 대한민국이 선거 부정 문제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가치 체계가 상당히 이렇게 와해된 무너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의 징계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문제고 선과 악의 문제고 그리고 정의와 부정이 문제지 정치적 이해득실이라든지 진영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일부 정치인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옥석을 가리는데도 상당히 귀한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밤에 온라인판에 오른 기사는 조선일보는 속보 여당 윤리위원회 이준석 대표를 중징기하기로 결정했고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렸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2시간 50분 정도 그렇게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 바로 밑에 이준석 성접대 주장 인물 윗선 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그러니까 끝까지 정치 공작을 한 거죠. 나는 문제가 없고 윤핵관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벌린 정치 공작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참 그 동네 사람들이야 정치 공작에 익숙하지만 나이 37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냥 윤핵관의 모든 그런 죄를 덮어 씌우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일책은 뭡니까?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회적인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참 독특한 그런 인물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이준석 당원권 6개월 정지. 이렇게 기사로 올렸다가 조금 있다가 바꾸더라고요. 여당의 무슨 분란 초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데스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조금 전에 제가 깜빡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하지 못하게 됐는데 여론조사를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6% 정도만 윤리위원회 결정에 승복할 것이다. 그리고 무려 71%가 승복하지 않고 법적인 그런 쟁송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거죠. 공병호 TV의 채널에 아마 많이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국힘당에 표를 던졌을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가운데 한 3시간 정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71% 정도가 26%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71%는 분명히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윤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그런 재심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해 가지고 다시 또 분란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사안은 또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양희, 이철성 과거의 정치인이었던 이철성 씨의 따님 되시죠. 이왕희 교수 이야기는 이번 건에는 우리 윤리위원회가 중징계를 했지만 소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이준석 씨가 28세 때에 일어났던 성상납과 관련된 의혹은 일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이번에 판단한 것은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정거인멸 교사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다루었지 성상납 사건, 이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 성상납 사건, 뿌리에 해당하는 성상납 사건에서는 일체 우리는 다루지 않았다.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다만 당의 그런 맹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를 전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번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윤리위원회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왕희 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부담을 느낀 거죠. 국민의 눈높이와 완전히 벗어나서 이준석을 그냥 무죄 방면을 시키게 되면 완전히 이게 초토화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외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면을 세운 것, 얼굴을 세운 것은 윤리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렸다. 그럼 어떻게 판단 내렸는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